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592년 4월에 임진희란이 발발했습니다 고니시 1선발 2시가 이렇게 공격을 해와가지고요 부산성과 동래성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기였고 상주, 충주, 한양입니다 개경점령했고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고니시는 이렇게 북상을 했고 그 다음 제2선발 가토는 이렇게 북상해서 한양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3선발 구로다는 충청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누가 선조를 쫓을 것인가 제2뽑기했다가 고니시가 이겼기 때문에 고니시는 이렇게 평안도로 달려갔던 거고 그 다음 가토는 여기서 이렇게 함경도로 들어가고 구로다는 그대로 황해도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시마지란 친구가 이렇게 강원도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조선 땅은 어디입니까? 평양 북쪽의 평안도 일부와 그 다음 여기 전라도 지금 살아있죠 전쟁 발발하고 난 직후부터 1592년 5월달부터 이순신이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5월 말에서 6월 달에 사천당포, 당황포, 율포에서 7월 달에 한산도와 안골포에서 9월 초에 부산포를 때려버리니 여러분 지금 이 바다는 전부 다 누구 바다? 이순신 바다 이순신 바다면 조선바다 남의 바다가 조선바다니까 서해바닷가에 전부 다 조선바다 자 이렇게 되니 이순신의 후방을 공격하고 싶은 일본군의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곡창지대인 호남을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경상우도에서 김면, 정인홍, 곽재우 같은 의병장이 나와서 오히려 이 땅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대군이 호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진주성에서 이렇게 패하죠 그게 1592년 10월 달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9월 달에 이정함 장군이 연안성에서 황해도 연백평양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 영천성에서 권운수 장군이 박진 장군이 비격진천에 서서 경주까지 이렇게 탈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93년 1월에는 북한 대첩 정문부가 완전히 가토를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함경도를 우리 땅으로 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명라 군대가 참전하기 전부터 전쟁에서 아아 일본군이 이렇게 북쪽 금산을 통해서라도 호남으로 진격하려고 했다가 권율과 황진에게 웅치와 이치해서 털려버리면서 호남은 완벽하게 지켜졌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뭔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임진대란사를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 이야 나름 우리가 완벽하게 무능하진 않았구나 나름 영웅들이 많았고 싸워서 이긴 전투도 많았지만 뭔가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전쟁 초창기에 많이 털렸던 임진대란사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아직 임진대란사를 끝내는 시점이 아닙니다만 임진대란에서 조선이 일본에게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국력 국방력도 일본이 더욱 강했고 우리 왕 선조는 너무 머저리 같았고 당시 조선의 문무관료들은 너무 무능했고 위정자들의 못된 행동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순신을 비롯한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영웅들과 그 다음 국가로부터 받은 게 뭐 없어요 그게 없어요 돈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떨쳐 일어나는 이상한 DNA를 가진 우리 민족성 우리 민초들의 노력과 많은 의병들 전쟁 양상은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명연합군이 와가지고 평양까지 탈환을 합니다 물론 이 여성은 더치고 내려가려다가 벽재관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고니시가 폐잔병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모여듭니다 맞죠? 구로다 황해도 포기하고 한양으로 모여듭니다 가토병력도 한양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한양에는 원래 토요토 히데요시 양자에토는 우키타 히데이에가 한양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한 3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니 고니시와 구로다와 가토 쉽게 이야기하면 임진들한 당시 일본군 1, 2, 3 선발대가 폐잔병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모여들게 되니 5만 병력 정도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양을 지켜내지 못하고 왜 태각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굳이 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하자면 보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니 보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순신의 여러 가지 승전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병들이 여기저기 보급로를 끊어먹게 한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드렸죠 그런데 폐잔병이 한양에 더욱더 많이 모여들게 되니 보급품이 부족한 건 더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보급이 안 됐다 군량이건 하다못해 소금이라도 와야 밥에 소금이나 털어먹어야 될 텐데 이 쪽파이들 된장 별로 안 좋아해 무기 보급이야 방안복 보급이야 말도 안 되는 거고 보급이 안 됐다 두 번째 병력 손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임진왕한테 패전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만 막말로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18만 병력 정도가 올라왔다가 증원군이 3만 정도 더 있었으니까 한 22만 정도가 됐거든요 아 정유자란 때 참전했던 병력은 뺀 겁니다 그런데 22만 병력이 약 1년 가까이 전쟁을 경험하고 전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은 1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10만 병력이 벌써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여러분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일본군들은 자기 영주 다이며 믿고 따라와가지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친족들끼리 동네 친구끼리 함께 참전했는데 막상 전쟁하다 보니까 아빠가 죽고 형제가 죽고 내가 이 전쟁 왜 왔을까 하고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세 번째 당시 한양에 있는 일본군들은요 다 지치고 병들었어요 기록에 보면 일본군들 중에 다리를 절지 않는 일본군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한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의 백성들이요 오히려 일본에게 충성을 바치는 순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만 이게 잘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일본군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일본군에게 적개감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명군의 참전도 일본 입장에서나 한양을 태가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오판이 뭐였냐면 외국아 명나라 동해안을 침략했을 때 당시 명나라 극쪽에 있는 해안쪽에 있는 군인들은 너무 무능력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군대가 이 조일전쟁에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조총 소리 몇 방 들으면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막상 명나라 군대로 참전했던 정규군 요동기병과 절강성의 기병들은 나름대로 전투력이 너무 강해 일본군 정도는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명나라군이 예상외로 강했다는 게 일본군에게 상당히 스트레스였고 그다음 행주대첩의 패배는 너무 뼈아픈 겁니다 아니 막말로 3만 병력을 몰고 갔다가 10분의 1 병력을 못 깨고 돌아와서 이때 한 3천 정도가 죽었을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는데 여기가 지금 경복군이니까 여기가 외군이 있다고 치시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행주성이에요 그러면 산성도 아니고 행주 흑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권율 장군 아니고 빨간색으로 써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권율이 여기 있었고 권율이 행주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북쪽 파주까지 올라가서 명나라 군대와 합세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권율이 한양을 올라오면서 선거의 장군에게 4천 병력을 여기 금천지역에 남겨놨다고 했으니까 지금 선거의 장군도 남쪽에 이렇게 주둔해 있는 상태고 여러분 여기 보면 불암산하고 수락산이 보이십니까 지금 서울 노원그 근방에서 노원평 전투라고 해가지고요 무력 90 이상이었던 고엄백 장군이 승병 사명단과 손을 잡고 여기저기서 게릴라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군들이 양주지역까지 가가지고 약탈하려고 하는 걸 막 게릴라전 전개해가지고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행주성에서 죽은 일본군보다 노원평에서 죽은 일본군이 더욱 많다 그리고 제가 행주대첩 때 분명히 조선의 수군이 이렇게 출현해가지고 행주성에 화살 2만 개를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충청수사 정거리 익쪽 한양에 조선수군 끌고 와가지고 용산쪽을 공격해가지고 왜구래? 식량창고를 불태웁니다 물론 이 식량창고 불태운 게 정걸수사냐 아니면 이 여성이 명나라 장수 사대수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식량창고를 불태웠냐 실제로 용산에 있는 식량창고가 불태워지게 되니까 외군들의 사이가 더욱더 좋아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강의했습니까? 이순신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웅천 외송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하냐니까 전해지니까 이거는 살 떨리게 두려운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한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만약에 그 전에 이순신이나 조선 병력에 의해서 외송이 공격당해버리면 자신들은 돌아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조선 땅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의 웅천외송 공격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경기가 드는 그 상황이야 지금 일본군은요 그 다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조선의 최고 소드마스터 황진이 안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안성이 얼마나 길목의 요지인지 알고 계시죠? 이 안성을 점령하면서 황진이 이천과 용인을 노립니다 여러분 여기를 털려버리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한양 남쪽이 전부 다 조선 수중이 되는 거고 남쪽에서 아예 보급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황진의 활약 그리고 실제로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씨가 건너오겠다고 했거든 친정하겠다고 했어 근데 뭐다 모든 여러가지 이유 아니 뭐 여러가지 이유야 그냥 이순신이 무서우니까 못 건너오는 거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 한 10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일본군은 한양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먼저 공문위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명나라 군대가 공격하고 조선군이 공격하고 각재수 의병이 공격하면 얘들 살아서 남쪽 외선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이러할 때 명나라에서 휴전 제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명나라 입장은 뭐야? 아니 순망치한이라고 조선군이 너무 일찍 털려가지고 막상 일본군이 요동까지 건너오면 아니 자기 땅 요동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조선을 돕기 위해 출병해서 여기 평양을 탈환했고 만약에 한양만 탈환한다라면 명나라 군대의 손실을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백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격 심유경을 한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일본의 여러 외장들 중에서 예전에 심유경을 만났던 게 고니씨니까 고니씨가 회담의 책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양성 전투 직전에 명나라 측이 고니씨와 회담하자라고 해서 고니씨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고니씨가 부하들만 보냈는데 부하들만 죽었죠 실제로 심유경이 고니씨에게 뭐라고 하면 그건 내 잘못 아니다 그때는 아팠다 그리고 당시 북경에서 새로운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그들의 계략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안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니씨는 심유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심유경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당시 토요토미디오씨가 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고 명나라 측은 일본군에 이런 제안을 했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다만 심유경도 그렇고 명나라 측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군은 따뜻한 남쪽 외성으로 좀 무사히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쉽게 풀리지 우리 한양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그러니까 바로 명나라 제독 이효송이 콜 공격하지 않을게 그래서 4월 19일 날 일본군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5월 초에 일본 외성에 짠짠짠짠짠 들어가 숨습니다 조선군은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유성룡은 공격해야 된다고 이효송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효송에게 유성룡이 권장까지 맞을 뻔합니다 뭐가 문제야 아니 명나라 군대가 이 임진들 안에 참전해줘서 도움을 준 건 고맙다 이거야 그럼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나름대로 왕이 좀 유능했더라면 최소한 이 전쟁 중에 이 작전권마저 조선군에 대한 작전권마저 명나라 군에게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도망쳐 내려가는 이 일본군들도 머리를 씁니다 두 왕자를 볼모로 데리고 내려가죠 함경에서 잡혔던 임해군과 신성군을 볼모로 잡고 내려가면서 당시 명나라 휴전 책임자였던 심유경과 다른 명나 사신들까지 함께 남쪽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심유경과 명나 사신들은 바다 건너서 토요토 미디어실을 만나러 가는 거고 한양을 나오면서 조선 백성들 인질 천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양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내려가는 이 외군들은 사기 저하되어 있었고 심신이 지쳐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배고파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때 여기저기 우리 조선군이 바로 명나라가 공격을 못하게 한가 동시에 오히려 명나라군이 거리를 두고 일본군을 따라 내려가면서 조선군이 혹여나 일본군을 공격할까 봐 명나라 군대가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남쪽까지 내려갔던 게 이게 진짜 천추의 한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4월 19일 날 외군이 한양에서 물러가고 4월 20일 날 이효성과 함께 조선 유성룡이나 이런 인물들이 한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한양에 들어왔을 때 그 실상을 유성룡이 징비록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징비록입니다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한양으로 들어왔는데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 보니 100명에 한 명꼴도 살아남아 있지 않았고 그 살아있는 사람도 다 굶주리고 야이이여 병들고 피곤하여 안색이 귀신과 같았다 이땐 날씨가 몹시 무더웠는데 음력으로 4월 20일이면 거의 6월 초 5월 말이니까 죽은 사람과 죽은 말들이 곳곳에 그대로 있어서 썩는 냄새가 성 안에 가득 차서 길에 다이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는 형편이었다 관청과 사같이 발급 없이 몽땅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숭례문, 안대문은 살았나 봅니다 동쪽은 남산 아래 일대에 외적들이 거쳐하던 곳에만 조금 남아있었다 종묘도 불타고 세대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루, 각사, 관악 등 큰 거리 이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타서 없어지고 오직 쟤만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이 소공주 댁이 당시 우키타 히데이가 머물렀던 곳이라 이것만 남아있게 되고 이 건물에 다시 2호 송이 주둔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루는 밤에 큰 비가 내렸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밤중에 내 숙소 곁에 모여 신음소리를 냈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한양을 탈환하긴 했습니다만 궁글도 불타고 백성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황폐해져 있는 한양만이 다시 우리 조선의 영토로 수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휴전하기로 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외군들이 조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전투 그리고 실은 임진들안의 최대 공성전과 수성전 진주성 2차 전투 진짜 최대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앞서 조선의 최고 소드마스터 한 명의 이야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 참여한 앞으로도 제안의 범죄한 것으로